방탄소년단 지민이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 다른 손님과 함께 나타나 팬들로부터 함께 간 사람이 누구인지 엄청난 궁금증을 폭발시켰습니다. 토트넘은 방탄소년단 지민이 특별한 인연이 있는 손흥민 선수를 지목. 15일 홈페이지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종료 후 각자 국가대표팀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을 소개했는데요. 토트넘의 간판 스타이며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제일 먼저 언급.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집트전에서 손흥민이 이집트와 경기에서 인상적인 경기를 펼쳐 4대1 승리를 거두는데 크게 공헌했다고 극찬해 전세계 축구팬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날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진 이집트전에서 BTS 지민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이 속속 등장하며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방탄소년단 B로 알려지면서 만두사건 이후로 더욱 각별해진 두 사람이 너무 부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 중 한국축구국가대표팀이 선제골을 터뜨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 지민의 컴백을 축하하는 국내 방송 광고가 이어지며 컴백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데요. 옛 투 컴이 첫 공개되는 엠넷의 엠카운트다운 방송을 앞두고 지민의 대형 중국 팬베이스 지민 바차이나가 지민을 응원하는 TV방송 광고 서포트 진행을 밝혀 전세계 팬들로부터 언제 진행되는지 SNS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